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산공군기지 민항기 취향 계획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확장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뒷전으로 밀릴 우려에 충북까지 서산공항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국 도단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이 대안으로 선택한 게 서산공군기지의 활용입니다. 민항기를 취향시켜 민군 겸용으로 아는 건데, 2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난 5월 드디어 제5차 공항 개발 계획에 포함돼 2020년 취향을 목표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대통령이 대구 K2기지를 옮겨 민간과 통합 운영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곧바로 범정부 TF팀이 구성돼 입지 선정에 나서는 등 대구 공항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 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가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구 공항 건설 추정 예산은 7조 원가량, 서산의 500억 원보다 140배 많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서산 비행장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광주시도 광주군공항에 통합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서산 비행장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장애가 될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순조롭던 서산 비행장 사업에 걸림돌이 우우죽순 등장한 겁니다. 충남도는 국토부의 9월 서산 비행장 타당성 용역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과 영우남의 항공 수요는 각기 다르다는 점, 또 서해안 공항의 필요성을 정부를 상대로 계속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서해안의 하늘길을 여는 계획에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강한 의지와 함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도쿄의 하늘길을 여는 계획입니다. 아멘